저건 어디서 많이 본건데? 어디서 봤더라? 아마 교과서에서 봤겠지. 금동대양로는 백제문화의 정수로 손꼽히니까. 가장 아름다운 조각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 아, 맞다. 교과서에서 본 것 같아. 근데 저건 어디에 쓰는 물건이야? 향을 피우는 그릇지. 백제금동대양로는 높이가 64cm, 무게가 11.8kg이 넘는 거대한 향로야. 크게는 몸체와 뚜껑으로 구분되며 위에 부착한 봉황과 받침대까지 합하면 내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지. 뚜껑부터 살펴볼까? 조각들이 복잡하게 새겨져 있는데 한눈에 보기에도 정신없어 보여. 금동대양로는 불교 세계를 향로 안에 모두 조각한 것으로 유명해. 뚜껑에는 23개의 산들이 4, 5겹으로 겹쳐져 있는 풍경을 묘사하고 있지. 자세히 살펴보면 5인의 악사와 춤추는 사람들, 말을 타고 사냥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고 16인의 인물과 봉황, 용을 비롯한 상상의 동물들이 새겨져 있지. 그 밑에는 호랑이나 사순 등의 지상세계의 동물들이 표현되어 있고 6개의 나무와 12개의 바위, 산길이나 시냇물 폭포도 조각되어 있지. 에? 그렇게 많은 것들에 조각되어 있단 말이야? 저 작은 향로 뚜껑에만? 뿐만 아니야. 향로의 몸체는 활짝 피어난 연꽃을 닮았지. 불교의 상징 중에 연꽃은 대표적이거든. 꽃잎의 표면에는 불사조와 물고기, 사슴을 비롯한 26마리의 동물들이 새겨져 있고 꽃받침은 꽃을 물고 하늘로 솟아오르는 용의 모습으로 만들어졌지. 우와, 정말 굉장해! 향을 넣으면 향이 피어로우는 모습이 장관이겠는데? 이 향로는 중국 한나라에서 유행한 형식을 따왔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중국의 것보다 더 섬세하고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어. 백제만의 뛰어난 문화 형식이 잘 살아있는 셈이지. 창의성과 조형성이 뛰어나고 불교 세계가 잘 표현되어 있는 작품이지. 정말 백제인들의 문화는 섬세하고 우아했구나! 그럼, 고구려의 문화가 웅장하고 신라의 문화가 소박했다면 백제의 문화는 우아한 아름다움을 돋보였다고 평가할 수 있지. 이래도 백제의 문화가 자꾸 초라했다고 말할 거야? 아, 아니, 아니, 아니야. 금동 대학류를 보고 나니 마음이 싹 달라졌어. 정말 감탄했다고! 흠, 아직 끝이 아니야. 더 보여줄 게 남았거든. 자, 다음 장소로 이동하자. 다음 장소로 이동하자. 다음 장소로 이동하자. 다음 장소로 이동하자. 이것은 1 ?" 2 2 4